칼슘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,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장력이 오래가고 배도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든, 배뿐만 아니라 나무도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든, 중요한 건데요. 주로 식물은 이 나무 안에 보시면 가운데가 회백질이에요. 회백질 안에 있는 모든 하얀 살, 그게 다 물관이에요. 체관은 이 부른캐라고 그 사이 있잖아요. 그 사이로 이렇게 체관이 있어요. 이 물관의 넓은 물관이 모세 물관이잖아요. 아주 미세한 살기였는데 미세공 사이로 물이 거의 다 따라올려요. 물 빼놓고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칼슘, 칼슘 말고 붕사가 따라올라요. 그런데 붕사는 체관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. 분자 구조 자체가, 원자 구조 자체가 크니까 커서 칼슘도 제일 크고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물관으로 또 좋아. 아까에서는 체관으로 못 올라오고 체관으로 영양분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지장을 하고 왔다는데 나머지에 못 올라오니까 붕사하고 칼슘만 체관으로, 물관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물관은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잘 올라와, 몸체까지는. 그런데 분자 구조가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 올라오는데 나머지 게 못 올라가요. 잎사귀를 통해서 아니면 열매 사이로 열매. 열매에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주 좀 이렇게 보면 희박해. 통계적으로 보면 한 5%에서 3%? 5%도 못 올라와요. 한 4%에서 3%?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깨우쳐야만이 칼슘이 안 들어가면 칼슘이 제대로 안 좋겠으면 충분히 공부 안 되면 배가 여물어요. 배추도 뿐만 아니라 물음병 걸리고 사과도 똑같고 모든 세포벽을 단단해 주는 건 칼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칼슘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,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장력이 오래 가고 또 배도 얼만큼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. 또 배뿐만 아니라 나무도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. 다른 농장보다 더 튼튼한 칼슘 살포를 일반적으로 에세스 겨류로 빨리 나무에 부착시켜 버려야 돼요. 잎사귀에 부착하더라도 열매에 전달하는 경우도 5%도 안 돼요.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열매에 집중적으로 칼슘 분자들이, 칼슘 유연소들이 잘 붙어야 돼요. 언제 잘 붙냐? 꽃피고 나서 한 40일 전에 열매에도 똑같이 기궁이 열려요. 어떤 얘기냐면 숨을 쉬어요. 잎사귀가 보통 숨을 쉬잖아요. 탄수 동화종에 배웠잖아요. 산수를 내리듯이 그때 기궁이 열렸을 때에 필요한 영양가를 전달시켜줘야 돼요. 그런데 이거를 기궁이 다 쳐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배는 봉지를 싸잖아요. 봉지를 대개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6월 15일 전에 대충 다 싸요. 덧더라도 6월 말까지 다 싸야 돼요. 그런데 봉지 싸기 전까지 계속 치우면 한들 열매에도 기궁이 닫힌 시간이 있어요. 어릴 때는 육아기 처음에 1차 썼고 배를 알맹이가 있으면 배꽃이 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꽃이 4개가 필 수도 있고 6개, 8개, 최대 8개까지 핀다고 그랬잖아요. 한 쪽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인공수증으로 손으로 다 찍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가 수증이 되면 운이 좋으면 8개 다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수증을 탁탁하면 2개, 3개 정도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게 처음에 한 2주일,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얘가 윤곽이 나와요. 조금 계속 쓸만한 거 아니면 삐뚤이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괜찮은 것만 놔둘 거 아니니까 얘를 나중에 키워서 우리가 봉지를 싸는데 보통 얘가 기궁이 열려있는 게 보통 45일이라고 그래요. 수증이 되고 나서 45일. 45일 안에 필요한 웬만한 직접적으로 분사해서 쓸 만한 그런 영양소는 다 전달시켜줘야 돼요. 그러면 칼슘이 잎사귀에 전달하는 것보다도 열매에 기궁이 열려있을 때 최대한 많이 얘한테 부착시켜주면 돼요. 그렇다고 보면 매번 줄어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때에 칼슘을 살포를 해서 칼슘을 많이 하는데 보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배 한 개가 칼슘이 얼만큼 필요하냐면 아주 밀양이에요. 밀양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밀양인데 그거를 칼슘이 배에 배가 다 클 때까지 튼튼하게 클 때까지 처음에는 저장을 해놔요. 칼슘이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배가 매일매일 크는 게 아니고 1차 선정이 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한 50일, 60일 그 사이까지는 크다가 말아요. 그때는 나무섭성에 의해서 1차 선정기가 거의 멈췄다고 보면 돼요. 그런 다음에 2차 선정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주실에서 조금 더 빛이라든지 온도상태 보고 있다가 약간 산선한 개가 든다 하면 그때부터 내 새끼를 키워야지 싶어서 2차 때 큰다발입니다. 그때 폭발적으로 크기 시작할 때 그때 칼슘이 많이 소비돼요. 그러면 어릴 때 막 뿌려놨던 부착시켰던 흡수됐던 것이 그 열매 초 끝에 여기서 이렇게 배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에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 시작되는 그 꼭지 끝부분에서 여기가 가지고 있어요. 80명의 분들은 그러다가 필요할 때 되면 전체적으로 쓴 만큼 쓰는 거예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한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여러분,